아, 추워. 형부 언니가 왔으려나? 진짜 일찍다. 새벽 비행이구나. 몇 시? 몇 시? 1시 반에 만났어요. 형부 언니. 언니, 어디 있어? 웃기냐? 웃음소리. 웃기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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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포도! 야, 서울 때 은혜인이라고 너, 얼굴에. 여자끼리 여러분 또 이런 맛이 있어요. 서로 찍어주는. 여기 있잖아. 한 번 가자. 뭐 아무것도 하지, 한 번 빼고 가자. 어디로 가야 돼요? H쪽. 여기 맞나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원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. 보통 버스처럼. 8시 10분부터 탑승 시작이고요. 데이트는 125번. 트레인 타고 가야 되는구나. 네, 맞으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우리 공항 참 설레요, 그렇죠? 맞아, 맞아, 맞아. 짐 쌀 때. 그냥 저기만 가도. Let's move, move, move. Move, move, move. 와우. 드디어. 드디어. 언니는 지겹겠다. 어? 너랑 가는데 또 다른 여행이지. 내가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요. 프레쉬 주스요. 진짜. 언니, 그래서 맛집 몇 군데 데리고 갈까요? 너무 많지, 갈 때가. 일단은 그냥 잘 따라다니고 언니 이렇게 이렇게 열받지 않게. 열받지 않게. 열받지 않게. 잘 어울려. 버터 타오나요? 돈 많이 갖고 왔지, 너. That's right up. 돈 끓였어. That's right up. 은혜 어디 있어야 된다. 안 돌아오면 안 되나. 저렇게 아예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도. 믿음직하죠. 믿음직하죠. 진짜 우리끼리는 황버 씨랑 홍콩 한 번 가보는 게. 진짜. 진짜 꿈인데 그게 참 안 맞더라고요. 정말. 성은이 씨 왔었잖아요. 네, 성은이 씨 한 번 갔었고. 와우, 진짜 홍콩. 있냐? 홍콩. 좋아요. I'm hungry. I'm hungry. 바로. 계속 배고파, 계속 배고파. 계속 배고파. happening. 미iddCare. 물이 이거 배 안 고프 때를 얘기해줘봐. MEGH! 안 고프 때를 얘기해 줘봐. ören6 없어요. よいしょ? reporting resur